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워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김정옥 강사가 한복 무대를 했었거든요. 그때 찍은 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스쿼트 운동 좋은 자세 조렇게 해갖고 슥 올라가면서 하는 거 잠깐 보여서 스쿼트 운동 다리 건강하신 분 열심히 하시면 하차가 건강해집니다. 여러분들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저 식초 물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 이렇게 담궈서 하는데 그 통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 3, 4일 만에 갈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그 물을 싱크대 청소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 물을 여기다가 좀 담고요. 한 컵 이상 좀 담고 베이킹 소다를 넣고 그 다음에 저 계란 껍질을 한 뭐 5, 6개 이상 넣어가지고 부셔서 저렇게 넣어가지고 베이킹 소다를 저기다가 한 2, 3스푼 정도 넣거든요. 해갖고 저렇게 하니까 와우 이거를 수세미에 묻혀서 그 예를 들어서 참외든 토마토든 뭐 한 2개든 3개든 이렇게 씻어가지고 바로 있잖아요. 씻어가지고 물에다 한 그냥 맹물에다가 잠깐 담갔다가 먹으면 너무너무 깨끗하게 저 베이킹 소다를 많이 넣어서 참 뽀독뽀독 잘 지는 거예요. 약간 미끄덩거린 그 농약 성분 그런 거 있는 것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쓰다가 아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에다 따로 식초물을 담아놓고 하던 걸 안 하고 요거로만 하고 있어요. 요렇게 해갖고 베이킹 소다로 팍팍 문질러서 과일을 씻고 또 이제 이걸로 과일만 씻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. 접시나 기름기 있는 그릇 있잖아요. 설거지 할 때. 그것을 이거의 수세미를 이렇게 그냥 꺼내서 닦으면 너무 잘 지는 거예요.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트리오를 안 넣어도 잘 지어요. 기름기 많은 것만 트리오를 조금 치면 되고요. 안 넣어도 아직 가는 건 다 접시라든가 뭐 그런 거 일반 이렇게 나물 기름기 약간 있는 것도 다 잘 지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. 베이킹 소다, 물 한 컵에 베이킹 소다 한 두세 스푼, 두 스푼 정도만 해도 돼요. 그렇게 하고 계란 껍질 있는 데로만 한 너댓 개 정도 부셔서 넣어가지고 한 세 개 정도만 부셔서 넣어도 돼요.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소독이 되고 또 식초 물을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한 컵이. 그래 놓으니까 완벽합니다. 아주 뽀덕뽀덕하니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트리오를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잖아요. 오염도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꿀팁이에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과일 씨를 때 활용하시고 하시면 좋아요. 근데 이제 과일 씻을 때 막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금방 버리잖아요. 너무 아까워요.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수세미에다가 식초 물까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꼭 해보세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김정옥 엘빙건강TV와 함께해요. 사랑합니다.